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은 장마철이라 비도 가끔 오고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습하고 더운데 저는 여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운동도 괜히 더 하고 싶고 또 밤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잘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요. 오늘도 제목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식 이야기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국인들이 밥 먹기 귀찮을 때,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또 소풍 갈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먹고 건강하게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밥 다들 드셔보셨을까요? 어디서 드셔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나라 아니면 한국에서? 요즘은 여러 나라에서 코리안 스시롤 아니면 김밥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김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지금도 밥 먹기 귀찮을 때,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간편하게 자주 김밥을 사 먹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김밥을 먹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의 스시롤과 한국의 김밥이 어떻게 다른지 한국 김밥만의 특징은 뭔지 그런 김밥 101, A부터 Z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저 옷도 약간 김밥처럼 입었는데 뭔가 그냥 김밥을 잘 만들 것 같은 식당 사장님 같은 느낌이 나지만 아무튼 오늘 저는 김밥입니다. 김밥처럼 입고 오늘 다양한 김밥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김밥이 뭔가, 김밥은 어떤 음식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얇은 김 위에, 종이 같이 생긴 까만 김 위에 밥을 조금 올려놓고 잘 익은 밥을 올려놓고 거기 위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칼로 탕탕탕탕 썰어서 한 입에 쏙! 먹으면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김밥, 베이직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밥, 그리고 단무지라고 하는 노란색 무가 있어요. 단무지가 들어가고 당근, 오이, 계란, 햄 이 정도가 좀 기본으로 들어가는 김밥의 재료들이에요. 한국은 옛날부터 김, 이 까만 김을 진짜 오래전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부터 먹었냐고 하면 삼국시대 1281년 진짜 옛날이죠. 얼마나 전이야. 1281년 삼국시대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을 먹었습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김을 옛날부터 먹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한국의 김이 가장 오래전부터 먹어왔다라고 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로는. 그런데 원래 옛날에 먹었던 1200년대에 먹었던 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 종이처럼 생긴 느낌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뭐 좀 이렇게 물에 젖어있는 그런 바다에서 막 꺼낸 그런 형태였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종이 같은 김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을 오래전부터 먹었으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뭐죠? 밥이잖아요. 이 김이랑 밥을 같이 많이 먹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종이 같은 재료들 김이라든가 라이스페이퍼라든가 이렇게 얇은 재료 위에 밥을 넣고 이렇게 싸먹는 문화는 다양한 나라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싸먹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도 이런 싸먹는 문화 쌈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삼겹살 삼겹살 먹을 때 한국인들은 상추 이렇게 놓고 밥 올려놓고 고기, 마늘, 쌈장 이렇게 해서 싸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밥을 김에 싸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때 이걸 뭐라고 불렸냐면 김쌈 아니면 김쌈밥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쌈밥이라고 해서 싸먹는 밥을 쌈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김에 싸먹는 건 김쌈 아니면 김쌈밥 김쌈밥 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밥이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그냥 이렇게 김 얇은 김이 있고 거기에 밥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아니면 아니면 젓갈하고 이렇게 탁 싸서 한입에 왕 먹는 그런 요리가 김쌈밥 김쌈 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옆나라 어디가 있죠? 일본 일본에서는 또 스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스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시라고 하면 밥이 있고 좀 새콤달콤한 밥 위에 생선 회를 올려서 먹는 그게 스시인데 스시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회가 올라간 스시도 있지만 김밥처럼 이렇게 싸먹는 김에 싸져있는 롤 모양의 롤 형태의 놀이마끼라고 하는 그 형태의 스시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놀이마끼라는 음식을 잘 보면 김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김밥 놀이마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면 똑같은 음식 아니야? 뭐가 달라? 라고 할 정도로 둘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인가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오늘 숫자를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숫자 공부도 하는 거죠. 1920년대쯤에 한국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니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문화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나왔던 신문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꽃구경 꽃구경을 갈 때 일본에 놀이맞기 놀이맞기를 싸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피크닉 소풍을 갔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냥 놀이맞기를 먹었다.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김쌈밥 과로 열고 놀이맞기를 먹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인들은 김쌈밥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일본의 놀이맞기라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일본식 김쌈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이게 일본식 김쌈밥 일본식 김쌈 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김 안에 밥이랑 재료랑 이렇게 넣어서 돌돌돌돌 말아서 탕탕탕탕 썰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네 이런 걸 알았겠죠. 그리고 1945년에 일본에서 한국이 해방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인들만 남았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직 김쌈밥 일본 놀이맞기를 많이 먹었단 말이죠. 이거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일본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한국 스타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넣고 일본 입맛이었던 건 좀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식 김쌈밥 한국식 놀이맞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스타일로 바꾸면서 이름도 김쌈밥 혹은 놀이맞기가 아니라 그냥 김밥 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 했냐 어떻게 한국 스타일로 만들었냐 하면 일단 일본의 놀이맞기는 밥이 새콤했어요. 밥에 식초 설탕 이런 걸 넣어서 밥이 좀 새콤한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식초를 빼버렸습니다. 대신에 참기름 참기름 이라는 걸 넣었어요. 참기름 참기름은 참깨 세썸이를 이렇게 쫙 짜면 기름이 똑똑똑똑 나와요. 그 기름 오일 세썸이 오일 참기름을 대신에 넣었습니다. 한식에는 참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잡채 불고기 비빔밥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참기름이 들어가거든요. 참기름 맛있어요. 그런데 아직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살짝 고소하고 또 독특한 향도 있어요.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일 거예요. 한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을 넣었고요. 식초는 뺐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놀이맡기에는 스시 이다 보니까 생선회 살아있는 생선을 이렇게 딱 바로 잡아서 만든 생선회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회를 뺐어요. 회 대신에 익힌 재료들 이미 한 번 조리된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된 재료라고 하면 불에 한 번 굽거나 아니면 삶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한 번 요리한 재료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놀이맡기와 조금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노란색 단무지라는 걸 넣었습니다. 일본에도 다꾸왕 다꾸왕 이라고 단무지가 있어요. 단무지 같은 그 무 절임이 있어요. 절임이 있는데 한국 단무지랑 일본 다꾸왕이 맛이 달라요. 일본 다꾸왕은 좀 짠맛 짠맛이 강하지만 한국 단무지는 새콤달콤합니다. 새콤달콤? 아까 일본 놀이맡기의 밥이 새콤달콤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새콤달콤한 맛을 단무지로 단무지를 넣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본 스시롤 일본 놀이맡기랑 한국 김밥이랑 다른 점은 일본 일본 놀이맡기는 일본 놀이맡기는 살짝 새콤한 맛 밥에서 새콤한 맛이 나고 회가 들어있고 그런 느낌인데 한국 그런 음식인데 한국 김밥은 참기름 또 익힌 재료들 그리고 단무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달라요. 맛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점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진 김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김밥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쯤에 김밥 식당 김밥 레스토랑 김밥 전문점 김밥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면서 김밥은 많이 사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진짜 쉽고 싸고 간단하게 빠르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대표 분식 대표적인 간단한 음식이 되어 됐습니다. 그런 김밥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김밥 메뉴들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기본 김밥만 있었지만 여기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불고기를 넣으면 불고기 김밥 돈가스를 넣으면 돈가스 김밥 멸치를 넣으면 멸치 김밥 또 참치캔 마요네즈 섞은 거 참치 마요를 넣으면 참치 마요 김밥 이렇게 다양한 김밥의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저번 치킨 팟캐스트에서 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치킨도 사실은 미국의 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한국 스타일로 바꿨고 그게 또 양념치킨이라는 새로운 메뉴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김밥 김밥도 김을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일본에서 많이 먹는 노리마키가 들어오면서 또 한국 스타일로 조금 바꿔보면서 탄생한 그런 음식이 됐다는 게 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진짜 세계가 세상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뭔가 남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서로 영향을 많이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 음식 한식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족들한테 한식을 만들어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입맛에 맞추려면 뭘 더 넣고 뭘 빼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해보고 가족들 입맛에 맞게 한식을 만들다 보면 진짜 완전 새로운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식 떡볶이라던가 멕시코 스타일 불고기라던가 그런 게 또 완전히 새롭게 맛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엄청 성공한 식당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2023년 작년에 틱톡에서 한국 냉동 김밥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트레이더 조스라는 미국의 큰 마트에서 파는 냉동 김밥이 엄청 인기를 끌어서 이게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다 팔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떠올랐던 아이디어예요.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 다들 아시죠? 서브웨이 특징이 줄 앞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저 치즈는 슈레드 치즈 주세요. 양상추 토마토 빼주세요. 소스는 렌치 소스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재료를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가져와서 김밥 서브웨이 스타일 김밥 레스토랑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골라가면서 고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김밥 안에 저는 불고기 넣어주고요. 단무지는 싫으니까 단무지 빼주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김밥 만드는 식당도 꽤나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김밥은 되게 건강하거든요. 간단하면서 그렇게 재료도 비싸지 않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코리안 김밥 서브웨이 김밥 지하철 지하철 레스토랑 아이디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밥 하면 김밥 천국 이라고 하는 한국의 식당이 가장 유명한 식당 이지 않을까 싸고 정말 기본적인 김밥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밥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만든 김밥 하나씩 드리고 싶네요.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김밥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김밥 레시피 같은 거 검색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김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김밥에 대한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아가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하는 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 한국은 이렇게 패키지가 딱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가 잘 나와서 한국으로 여행 오신 분들도 김 한국 김 많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식 한식을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밥이랑 국 반찬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1% 부족해요. 그러면 김을 이렇게 하나 꺼내서 딱 놓으면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집에 다들 김 패키지를 이렇게 거의 다들 저장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 김 김이라는 이름이 왜 김인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김 왜 김일까요? 이거는 한자도 아니고요. 그냥 김이거든요. 왜 김일까요? 김 이름에 대한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김을 먹을 때는 김을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 해초를 꺼내서 들고 나와서 말려서 먹었는데 1650년부터는 김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김 양식 양식이라고 하면 김을 자연 바다로 들어가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다에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의 바다 여기에 내가 직접 김 이렇게 놓고 키우는 거예요. 김을 키우는 거예요. 직접 농장에서 닭 돼지를 키우듯이 바다에서 김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1650년 김 여익 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김 여익 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 대장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군인이 김 양식을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 1640년대에는 중국이랑 한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섬으로 가요. 섬으로 가서 숨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섬에서 사니까 먹을 걸 직접 만들고 찾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먹지?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바다를 보니까 바다에 나뭇가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바다에 흘러다니던 김이 이렇게 걸려 있던 거예요. 이렇게 김이 그래서 어? 김? 김을 내가 직접 저렇게 키워볼까? 이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김양식을 시작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요익이라는 사람이 잘 만들어진 김을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왕한테 딱 보냈어요. 그래서 왕이 이거를 먹어봤어요. 이게 뭐지? 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이냐? 뭔데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이게 무슨 음식이지? 여기에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요익이라고 하는 자가 김요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이름이 없단 말이냐? 누가 만들었다고? 김요익입니다. 그러면 김 김이라고 부르자. 김요익이라는 자가 만들었으니까 김 그 사람의 성을 가지고 와서 김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이 음식이 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그냥 설이지만 그래도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확실한 저는 이 이름이 꽤 잘 만든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김 많이 먹고 또 한국에는 김씨 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김요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여익이었으면 이가 됐을 거예요. 이 음식은 이가 됐을 건데 이밥 이렇게 됐을 건데 김이라는 사람이 잘 만들어서 김이라는 좋은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김밥 그리고 한국의 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 음식 한식 중에 이런 거 역사도 궁금해요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디디의 한국어 라디오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다들 보셨을까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실시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읽어드리고 있고요. 한국어 표현들 그리고 저의 소식들 다양한 이야기도 매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에도 라이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이 라이브가 끝나고 또 유튜브에 새로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에 올라가니까 못보신 분들은 재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